월 45만원에 렌트 가능한 이 로봇은 본인이 실제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구매자가 외모부터 성격까지 이른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큰 화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 김계란 님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배송 시키셔가지고 제가 배달음식 같은 거 안 봤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배송 갔다고요. 직접 들어가도 될까요? 아 에이아이? 아 에이아이? 집이 좀 지저분하네요. 제가 치워도 될까요? 다 했어요. 또 다른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마사지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어깨나 상부숭목은 병급 거거든요. 아 네. 이거 리베이더 스카플라 스티프네스가 있으시네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어 예. 아 잠시만요. 너무 너무 센데? 아 죄송해요. 이게 제가 세기가 최강으로 설정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약하게 해드릴까요? 아 예 됐어요. 괜찮습니다. 또 다른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운동 갈까요? 운동. 아 네. 보디빌딩 세트로 준비해드릴까요? 파워리프팅 세트로 준비해드릴까요? 아 파워리프팅 세트로.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풀. 어땠어? 일단은 밥 패스가 전 세트에 대비해서 전방으로 7도 정도 더 기울였고 이게 올라오는 속도도 1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폼롤러로 비복근을 조금 더 풀어보시고 무게는 2.5% 낮춰보시는 건 어떠세요? 비복근을 좀 풀고 무게를 좀 낮춰라. 오케이. 띠링띠링. 알람이 있습니다. 뭔데? 다가오는 11월 11일 알리익스프레스 연중 최대 규모의 세일이 있습니다. 최대 80% 할인하고요. 11월 18일 밤 12시까지 진행합니다. 80% 개꿀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동 구매하실 경우 대표적으로 정가 77만 5천원짜리의 삼성 갤럭시탭 S9 128GB를 6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00대 한정입니다. 와 100대 한정. 할인쿠폰도 중복 적용 가능하니까 연중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시켜줘. 러니. 러니요? 사실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러니 콜만에 따왔어. 러니. 뭐야? 러니.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며칠간 이어나갔다. 에잠. 포도당 16g. WPI 유청단백질 30g. 들어갑니다. 슝. 아, 갈딱스 파이크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구만. 러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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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야, 괜찮아? 영수증입니다 14시 24분 총수 12만원 14시 27분 마사지 못 구매 6.2만원 빗집이 1.8만원 이게 뭔데? 영수증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나보다 내라고? 몇 백만원에 되는데 내라고? 총 비용 387만 4천원 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로니야 아니 뭐 우리 그런 사이였어? 뭔데 이게? 지금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100원 레플 이벤트가 있습니다 최대 1억원 상당의 레플 이벤트를 참여해보세요 뭔 개소리야 이거 대답하러고 로니야 로니야 흐름이 났네 흐름이 났네 이것이 어떻게 하냐? 흐름이 났네 흐름이 났네 흐름이 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